2위 2위 볼까요? 2위? 스마트폰으로 솔로 탈출하기 요거 뭐야? 방법이 뭐야? SNS에 사진을 올려가지고 해시태그로 이렇게 다 유혹을 하는 거지 그런 거 요즘 많이 해 그래가지고 막 맘에 들면 다이렉트 오고 하잖아 일단 이렇게 올려놔 사진만 올리면 안 돼 뭐라고 해야 돼? 샵 봄 샵 핑크핑크 샵 연애세포야 돌아와 이런 거 해줘야 돼 근데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만약에 안 다가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남자들이 좋아하는 해시태그로 좀 바꿔줘야 돼 뭐라고 해야 돼? 샵 호날두 샵 메시 샵 FC 바르셀로나 이거 무슨 나라 이름이에요? 나 몰라요 그냥 쓰는 거야 이런 거 써야지 보러 온다니까 이렇게 안 됐을 때 이렇게 해야 이런 노력이 필요해요 실제로 여기도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 찾아봤거든요 오면서 자 이거 좀 빼봐 잘 빼 야 3번 아 아 아 됐어 땀이 너무 많이 찼다 아니 여기에도 여기가 더 나요 너나 아 이런 거 옆에서 자꾸 할 거야? 아 그럼 나도 더 하고 인사 오케이 자 아니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인스타를 이렇게 쭉 봤어요 코수가 있더라고 여기에 이 분 혼자 오신 건지 모르겠는데 이 분 어디 계세요 혹시? CEO 유림이라고 하는데 저 뒤에 맨 뒤에 계신다 뒤에 어 여성분 두 분이서 오셨나봐요 나은 친구 있으세요 없으세요? 어 없어 있어요? 아 그러니까 있는 거야 봐봐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릴게 우선 이 분 보세요 오늘은 뭐라고 썼는지 뭐야 병아리야 뭐야 어디서 삐약삐약 거리지 않아요? 삐약삐약 거리는데 자 샵 코미디 빅리그 드디어 샵 이상준 보는 거 이상준 보는 건가? 이건 뭐야 이건 뭘 어필한 거 나는 남자 외모 이런 거 안 본다 난 사람 성격 본다 어? 요거 요거 조금 더 내려가 볼게 오케이 너도 이제 좀 포기한 거 같다 얼굴 보여주는 거 보니까 자 여기 있어요 지금 옛날에 겨울옷에 털옷 입었는데 행운은 하면서 이행시를 지었더라 하하하하 잠깐만 행 같이 해주시죠 행운은 행 행동함으로써 만들어내는 운 운명 아닐까? 야 야 야 너 이행시 잘한다 자 선수님 1위 뭘까요?